이번 시간에는 나의 OOP, MyOOP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의 클래스를 만들어보고 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부러 실용적인 예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형식 중심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보면서 거기 실용성을 상상력으로 채워주세요. 자, 여기 1억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지만 이 A라고 되어 있는 저 한 줄이 1억 줄짜리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코드라고 생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은 코드인데 이 같은 코드는 또 상상력으로 서로 연관된 로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억 줄이 있고 이것과 똑같은 코드가 또 등장한다. 그리고 또 1억 줄이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지옥 같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여기 얘가 이제 출력될 때 우리가 구분자를 좀 써야지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구분자를 위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로 연관된 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저기에다 이름을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심지어 반복되고 있으면 제 사용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환상적인 도구가 뭐예요? 메소드죠. 자, 저는 이클립스를 쓰고 있는데 이클립스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추출해 줍니다. 자, 리팩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보면 익스트랙트 메소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A라고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 A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 있는 코드도 이렇게 교체를 해줍니다. 물론 리팩터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제 이클립스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기능이 없는 에디터를 쓰고 계시다면 그냥 수동으로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A를 출력하는 거 말고도 또 B를 또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또 메소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카피해서 여기는 B라고 하고 여기도 B라고 하고 여기도 B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뒤쪽에 또 등장하는 이 코드들은 예 여기서는 구분자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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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엇갓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구분자를 별표로 하고 싶은 이유가 생겼다고 쳐보죠. 그럼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분자가 별표인 메소드를 또 이렇게 한 벌을 만들어서 또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방법은 각각의 메소드의 파라미터 즉, 매개변수를 주는 겁니다. 즉, delimiter 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string delimiter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그리고 여기를 구분자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별표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실행 결과는 그 이전과 똑같아야 되는데 뭔가 제가 copy and paste를 잘못했나 봐요.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이 저게 지금 4개인데 1억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들이 자주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억개를 하나하나 바꾸려면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장난 아닌 일이죠?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string 그리고 delimiter 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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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별표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전과 똑같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 delimiter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메소드의 인자값이 바뀌면서 이걸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자로 변수를 주는 것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delimiter를 아예 이 메소드 안에서 이 메소드 바깥쪽에 있는 delimiter 값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소드 안에서 정의된 변수는 그 메소드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보세요.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있는 delimiter는 프린트 A라는 메소드 안에서 쓸 수 없다고요. 이건 유효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myop라고 하는 저 클래스 소속의 변수를 만들면 돼요. 여기 있는 delimiter는 메인이라는 메소드에 소속인 변수인데 myop에 소속인 변수를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ublic static 그리고 string delimiter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얘인 거예요. 자, 이거는 처음에는 값이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delimiter라고 하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 안에 delimiter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소속인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 여기 있는 printA라는 메소드가 delimiter라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printA라는 메소드 안에는 delimiter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선언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printA의 바깥쪽에 있는 myop에 있는 delimiter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실행시켜보면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전에 우리가 짰던 코드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훨씬 더 유지보수하기가 쉬운 코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소드 또 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printA, printB, 그리고 delimiter 얘들은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위치를 좀 바꾸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는 서로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개의 또 다른 변수들 또 1억 개의 또 다른 메소드들이 있고 걔들은 얘들이랑은 또 취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지옥같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 클래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